와우 라라라라 오오 라라라라 오오 라라라라 맥이인한 크리스마스 멤밀 짜잔 짜잔 영국은 어제부터 4일동안 부활절 연휴거든요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날씨가 엄청 좋아요 이제 썸머타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해가 많이 길어지기도 했지만 화창한 날씨가 더 많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산책하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가 됐어요 내일은 저희가 시댁 가서 이스터 런치를 가족들이랑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장보고 쇼핑하고 그러려고 오늘의 오티디는 핑크색 약간 봄에 맞서서 핑크색 가디건을 입어봤는데 파란색 파란색 입었어? 마이클은 파란색 입었어? 항상 파란색 항상 파란색 머리가 되게 많이 길었어요 여러분 벌써 그래서 오늘은 하나로 묶었는데 머리를 아예 길을지 아니면은 머리 조금 더 길면 칼단발을 한번 해볼까 밑에 파마하지 말고 다음에 한국 갔을 때 여기는 코스코입니다 코스코입니다 코스코입니다? 네 뭐 할 건데요 여기서? 뭔가 할 건데요 또 오자마자 전자기기 코너에서 여기서 항상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장을 보내고 4K 840 프리드 4K 840 840 5년 워런티 4K 70인치 지금 냉장고에 재료가 남아있는 게 없어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장을 꼭 봐야 했어요 원래 오늘 꽃놀이 가려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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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한번 이걸로 홍합찜? 술찜 있잖아요 이거 해먹었는데 진짜 맛있긴 했거든요 맞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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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완전히 다 떨어져가지고 댓글에 물어봐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는 항상 요거 사거든요 스튜윙 스테이크 뭐 브레이징 스테이크 아니면 스튜윙 스테이크 이게 약간 뭐 국거리 할 때 딱 적당하고 아니면 슈퍼에서 그냥 다이스트비프 싸도 그걸로 국 끓여도 괜찮아요 이거 5,800kg 얼마 전에 아시아마트에서 무를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콩나물로 경상도씩 소고기 먹고 끓여먹으려고 매콤하게 해가지고 너무 기대돼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런 무를 일반 슈퍼에서 팔지를 않아요 일반 슈퍼에서 파는 무는 되게 쬐끄만 샐러드에 넘어 먹을 수 있는 무라서 그걸로 국을 끓이면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5번에는 소고기 목살 어깨살 응 제가 요새 다이어트 시작했잖아요 근데 꼭 뭐 살을 뺀다기보다도 약간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단 빈속일 때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사과를 먹거든요 그 사과가 뭐 항산화작용도 있고 뭐 안해도 다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게 되게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요새 일어나면은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사과를 일단 하나 하나 먹거든요 껍질채 껍질에 영양분이 되게 많다고 해서 사과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요새 계속 샀던 건 이거거든요 핑크레이디 핑크레이디 이 사과도 되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요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네 근데 이렇게까지 빨개해도 되는 거야 사과가 일단 맛있어 보이니까 요거 한번 사볼게요 나 나나 여기 멜론 진짜 맛있거든요 코스트코 거 코스트코 거 저희 어머님이랑 저는 레드보다 화이트를 좋아하거든요 내일 가져갈 거 하나랑 저희 홍합이랑 같이 먹을 거 한 병 이렇게 사면 될 거 같아요 예이 만두가 다 따뜻해졌는데 여러분 여기 비비고 미니만두 코크앤베지터브 새로 나왔나 봐요 저번에 이거는 먹어봤거든요 베지테리언용 그냥 두부랑 야채 만든 거 저희는 맛있긴 한데 저희는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아쉽더라고요 이거 새로 나왔으니까 미니만두 한번 사볼게요 아시안 마트 들려서 필요한 거 콩나물이랑 김치랑 그렇게 마트 사가지고 지금 가려고 날씨가 진짜 좋아요 왜 그래? 숙주가 있고 콩나물이 있어서 콩나물 사야 돼요 뭐 볶으려면 진간장은 있고 국관장은 사람이 있어 세김치 먹었어 세김치 먹었어 그래 한국 라면이 있어요 한국이 마일즈가 있는데 이건 하나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오, 이거 진짜 맛있어 오, 이거 진짜 맛있어 저는 그 소울 플러저가 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당연히 근데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깃게장 이거 맛있어 그럼 뭐 사는 거ين거잖아 일단은 조금은 이런 건 아, 비참! 블로깅 네 그들은 거의 에티 누가 이걸 нем하는 거야? 이 친구들 우리 크리스브라켓이 저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쌀은 소고기 먹구기인데 경상도식으로 해서 약간 육개장 느낌 나게 센젠지? 소고기 묵고기인데 약간 경상도식으로 해서 약간 육개장 느낌 나게 계속 끓이려고요 일단 무를 다 넣을까? 그냥 어차피 남겨봐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다 써버릴까봐 다 썰어버려 이제 4둥도나 벗고 이제 이거 다 썰어버려 그리고 크게 크게 네 우리 진짜 또 잘 먹었을때 또 띄워둔 다 먹었을때 다 먹었을때 다 먹었을때 다 먹었을때 다 먹었을때 다 먹었을때 원래는 제거 진짜 잘 먹었을때 다 먹었을때 턱에nyt 한화연あたり 집에서 한화연유스 엔꺼는 구독자님이 줬었거든요 이것도 듀얼러블 더 맛있었죠 나는 고구름을 다 먹었어요 사장님이 열렸어요 창문을 원하는 스프링 마우스Pro 마우스커프 가슴 엄지 뭐? 엄지 위치에 따라 타라? 타라? 엄지 위치에 따라 손을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소리가 달라요 오케이 테라스푼인데 이거 한국 갔을 때 그때 툭판 25시 회식 자리 갔다가 거기서 받았거든요 마이클이 지금 맥주 딸 건데 이거 써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칡, 뽕, 탕 그래서 뽕이 큰 거에요 도착해서 이렇게 That didn't really work I just made a mess Just made a mess The lady, she did it And then made a really big like Is it? Yeah Do you remember at the restaurant, she was great She's much more skilled than I am You're gonna have with rice? Yes, please Like this? 네, 그거 맛있어. 와우! 고고의 묵고 완성!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다. 테스트 사이 육개정. 응. 소주 억울하니? 나 안 되는지 좀 사자. 음, 제가 좀 사자. 일단 짠! 마이클은 결국 자두의 이슬을 땄어요. 음, 저는 화장실에 있고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걸 발견해가지고. 짜잔! 앞머리 가발이에요. 예상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왜 알고리니 그게 떴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소에서도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국에 있으니까 다이소는 못 가고.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앞머리를 가서 또 갑자기 또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집에서 시스루 부용으로 예전에 한 번 잘랐었잖아요. 그때 영상으로도 찍었었는데. 시스루 부용의 장점은 조금만 내니까 냈다가 옆으로 넘겼다고 하기가 용이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 풀뱅의 무거운 느낌은 안 나잖아요, 당연히. 근데 요새 또 약간 풀뱅이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제 계속 앞머리가 없는 지 거의 지금 7, 8년 정도는 이마를 내놓고 다녔는데.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되게 무거운 풀뱅을 고수를 했었어요. 심지어 여기 눈썹 살짝 아래 있는 그 길이로 오는 풀뱅을 진짜 오랫동안 고수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앞머리가 있으면 좀 영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가고 나니까 뭔가 성숙해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 이후로 앞머리를 열심히 기르고. 지금 거의 몇 년째 계속 그냥 앞머리 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요새 또 그런 풀뱅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뉴진스의 멤버들도 그렇고. 분명히 제가 알지만 자르고 나면 분명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앞머리로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영상이 떴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분 내고 싶을 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실패한 게 뭐냐면. 제가 머리가 완전히 하나도 염색 안 한 제 자연 모거든요. 거의 염색으로도 많이 잘려 나왔어요. 끝에만 살짝 이제 남았고. 내추럴 브라운이라고 해서 시켰는데. 실제 제 머리보다 너무 색깔이 까매요. 방법을 봤더니 일단은 일자 앞머리니까. 여기를 5대 5로 가른 다음에 여기다 딱 하면 된대요. 일단은 대충 이렇게 5대 5로 정도로 나누고. 이렇게 짧게 하면. 너무 바보 같잖아. 이렇게 너무. 어머. 귀여운 분들이라면 귀여울 수 있는데. 저 제 얼굴에는 이런 짧은 몸머리는 안 어울려서. 좀 길게 해서. 오 됐다 됐다. 자기 원래 머리랑 좀 이렇게 섞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더라고요. 머리를 풀어볼까 봐. 지금 머리 묶으니까 더 이상한 것 같아. 자꾸만. 원하는 길이 맞춰서. 이 정도가 길이는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딱. 요정하고. 가버린 게 경계선 되면 엄청 티 나잖아요. 머리띠나 스카프 이런 걸로 여기 경계선을 좀 가려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게 가리고 있으면 내 머리 같잖아. 이렇게. 이런 뿌티 스카프 한번 가려볼게. 머리를. 이렇게 확실히 내 머리였어 약간. 마이클! 내가 안 믿을 것 같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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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네. 저 눈이 좋아하네. 저 눈이 좋아해. 네. Brooke 잡으셨어. 네. 나름 단어. 네. 이거 눈물. 나 같은 다르기인 줄 알았어. 너 두 가지를 한 해가 있어. 네. 예쁘다. 네. 확 가끔 기분 내고 싶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띠 같은걸로 커버를 해서 머리를 묶는다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면은 다만 색깔은 좀 맞춰야 된다는 거 만족! 나름 만족 감정하러 갑니다 짠 파이팅 다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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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18kg 했다가 다음날 팔이 안 올라가가지고 다짠 가만히 4편 쌀 소리도 없당 미쳤습니다. 집에 와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케이스장에는 이미 폼롤러가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샀거든요. 사실 마이클도 자기가 쓰겠다고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같이 구매했는데 눈치인데 풀어보는데 너무 좋아서 진짜 시원해요. 마사지하는 거 같아 보니까 충독됐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오늘은 시댁에서 다 같이 이스터 홀리데이 런치를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날씨가 구름이 별로 없는 파란 하늘이여가지고 이따가 식사하고 시간 되면은 이 근처에 있는 호수 가가지고 산책도 하려고요. V8 BMW 오오오오 오오오 이쁘다 오오오 아오오 고마워 오오오 오오오 아오오오 아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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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구 오오오 여러분 여러분들 가사 오오오 오오오 카치 오늘 자켓 없이 이렇게만 입고 나왔는데 쭉 진 않아요. 딱 좋아. 하는데 응 뮤직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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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학교 교직원으로 일하고 계신데 거기서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으로 뉴욕을 갔다 오셨거든요. 이것저것 또 선물을 사, 기념품을 사다 주신 거예요. 짜잔! 뉴욕이 써 있는 모자예요. 어떤가요? 안 그래도 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검정색 캔모자 하나 샀거든요. 왜 쓰게 되니? 예? 소라야. 진짜 여러분? 맘에 들어. 요요. 미스터에그 초콜릿. 양말이랑 마이크, 기타 치는 거. 기타 픽 사다 주셨고. 텀블러 이것도 사다 주셨어요. 이거는 오늘 삼촌네도 오고 외숙모도 오셔가지고 대가족 식사였거든요. 근데 또 바디 제품 이런 것도 챙겨주셨어요, 삼촌이. 여기서 치바자! 치바타 빵인데 얇게 잘라가지고 그냥 올리브유를 좀 뿌려서 프레쉬한 토마토랑 바즐만 올려먹어도 맛있고 아니면 계란 이렇게 입혀가지고 애기브레드 만들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이거 직접 만드셨대요. 저는. 어디서 사 오신 줄 알았는데. 제 생각에 이 영상은 마이클 생일이 지난 다음에 올라갈 것 같아서 곧 있으면 마이클 생일이거든요. 작년 마이클 생일이거든요. 제가 벨기에 가는 여행을 선물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더 멀리 가자 해가지고 알아보다가 저는 사실 미국을 일본 살 때 여행으로 두 번 가봤었거든요. 서부 한 번 가고 동부도 한 번 가봤는데 마이클이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여기도 미국 놀러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열흘 정도? 공휴일이 며칠 있어서 주말 껴서 5일만 휴가 내면 총 10일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연달아서. 그래서 마이클한테 일단 회사에 연차 내라고 말을 해놨고 저도 미리 냈는데 그때 사실 뉴욕을 가려고 제가 지금 비행기 티켓이랑 호텔까지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유럽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뉴욕이 여기서 비행기로 한 7,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한국 가는 것보다는 가깝긴 한데 어쨌든 좀 멀리 가는 거니까 준비를 좀 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도 마이클이 자꾸 아니 이번에 12일 연휴 있는데 어디 갈 거냐고 슬슬 예약해야 되지 않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고 아 이제 슬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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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돌렸거든요. 오늘 시댁 갔더니 이제 뉴욕이 왜 어땠는지 막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어머님한테만 살짝 말씀드렸거든요. 생일 선물로 뉴욕 갈 건데 아직 마이클은 모르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어머님은 알고 계세요. 뉴욕 갔다 오셔서 이거 여행채 혹시 몰라서 샀는데 여기 안에 막 지도도 있고 맛집 정보 막 이런 거 엄청 많아가지고 되게 유용하다고 아까 마이클 안 볼 때 몰래 슬슬 주셨어요. 이거 주시고 그리고 여기 봉수에다가 현지에서 달러 남은 거 그냥 저희 가서 쓰라고 이것도 주셨어요. 마이클이 알면 안 되니까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얼른 가방에 넣으라고 해서 주셨어요. 맥주자마자 마이클이 알면 안 되니까 마이클이 알면 안 되니까 그냥 진짜 달걀.. 저 뭐를 해야해? 계란 부면서 계란 부면서 계란을 꼬메서 다진마다 하자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안그랗게.